안녕하세요. 오늘도 싹쓰리 쇼핑하는 싹쓰리입니다. 제품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추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품 랭킹 기준으로 쿠팡 랭킹 기준으로 정리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구매 선택하는데 고민 중이라면 5위부터 1위주 제품으로 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상품 가격 정보는 업로드 날짜에 따라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추가적인 카드 할인 혜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 정리했습니다. 구매 전 상품평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issent습니다. 의사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arsi Еще팅 abandonment 구매 전ков아요. friendshi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